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들 내가 갖고 있는 열정이 지금 나와 함께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기에 내가 계속 이제 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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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려왔던 내가 그려왔던 내가 그려왔던 내가 그려왔던 그런 이 세상을 나만 만들었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내가 그려왔던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원했던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원하던 그 곳을 우린 만들었어 그 곳을 우린 만들었어 내가 그려왔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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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